저는 군포시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최선을 다하는 김분숙입니다. 저 하늘 별을 찾아 자, 우리. 할 뿐 없는 나구대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사두를 이불삼아 나미술을 용해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두는 집세인세 아침 해가 될 때까지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지친 몸을 안 내나 볼까 또다 하늘 꽃 없는 나구대에 또 하루가 가는구나 자자 하늘을 지붕삼아 바비슬름을 벽에 삼아 지친 몸을 달래면서 잠이 들은 집세인세 자자 하하 또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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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오면 땅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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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ря 단 아이고 장치